날로스가 미드인가 이러면 5피까지 봐야겠네요 상대 뭔지 알려면 점화들기 좀 애매하긴 한데 이러면 그냥 들어야겠다 점화들고 하겠습니다 확실히 새벽이나 아침이나 좀 차분한 느낌이 있네 뭔가 사람이 차분해짐 차분한 마음으로 게임을 한번 아 곧 해 뜨는군요 맞네 해 뜨면 게임 못하는데 해 뜨면 창문에 햇빛이 비춰서 게임을 못해요 해 뜨지 말라 하죠 어우 아프다 바비 그냥 당기면서 할게요 아이는 밀어서 좋을게 없어서 아 너무 많이 맞았는데 잠깐만 Q2타 맞으면 안됐는데 도전 하나 더 먹어야겠는데 상대가 텔포고 제가 점화라서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이고 잠이 덜 깼나 좀 이상한데 탈런 의식 좀 할게요 탈런이 미드로 뛰어올 수가 있어서 탈런 미드 헬스 굿 W 거리를 안주는게 중요하겠네요 탈런스한테 히읍 주면 안되기 때문에 오우 죽을 뻔했다 자 이거 좀 먹을 수 있나? 잠깐만 좀 무리인 것 같은데 먹는거는 적을 처치했습니다 어 바텀 네이스 어 이득 보니까 좀 사려볼까요? 나한테 왜이래 탈런아 어지럽네 어지럽네 사일러스 오겠는데 도망가죠 사일러스 전멸 썼나요 근데? 사일러스 전멸 보신 분 안쓰음 안썼나요? 안쓰음 왜 말이 다 다름 보임 썼다 칠까? 가버렷 절대 안되지 피했거든요 잡으렛 좋아요 방금 점화 실쿨이어서 살짝 애매했는데 다행히 이겼네요 탈런 배제하고 그냥 밀자 모르겠다 배제하지 말걸 괜히 배제했네 도 뭐 안되나요? 사비 어허 우리 그냥 귀환하지 않을래? 보승부로 하자 그래 나쁘지 않아요 진리언은 뭐야 저 친구 멘탈 나갔나본데요? 아니 우리 바텀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거야 아 나 지금 봤네 야쑥 아 좋았습니다 탈런님 아 좋았어요 사인 밀고 움직이죠 프리징 하지 말고 다른 데서 이득 더 봐야겠다 탈런 이 친구 뭐야 이 친구도 멘탈이 나갔나? 어 나 살았나? 잠깐만 어 잠깐만요 어 그냥 무승부? 무승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가버려 무승부는 무슨 무승부 절대 안하지 곧 네이스 믿고 있었다고 아니 왕관이 벌써 나온다고? 아 되돌리기가 안되네 어 그냥 메자이 살걸 와 징크스 이걸 욕심 안부려? 역시 욕심 부리는구나 그냥 이럴 줄 알았지 간대리 간대리 징크스 잡으러 간대리 어서 가위 어 그래 미안하다 징크스야 그럴 수도 있다 그쵸? 아니 순천식이 이분 뭐하는거야 왜 계속 탑으로 가는거야 저도 가는 중 2대1도 그냥 1일거 같은데? 안되나? 안되네요 하하 가위 가버렷 어 되지 않을까 이거? 아 근데 기동신이라 안되겠네요 아하 야미 반중 가버렷 아 하하하하 어 까비 아쉽다 어 에? 아하 오케 여기까지 우승부로 하지 않을래? 어 메자이 살걸 하하하하 어 메자이 샀더라면 어 살로스 이녀석 너 멘탈이가 나갔구나 죽어야지 간대리 간대리 잡으러 간대리 나위 나위 절대 도움을 못가지 가버렷 또 뭐있나? 갱크스 노프리거든요 녀석 귀여운 녀석 간대리 이용해서 좀 잡아볼까? 아니면 순천시계? 가버렷 굿 뭐임 이거 어 뭐야 왜이렇게 잘 도망가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디와 하나 둘게 아니 이거 챔피언 모임 이거 두 두 아 인생 아 잠깐 타임이요 어 아 뭐야 들켰어 아 까비 가능속도 모임 탈로 보순데요 지지 지지 아 롤체나 한판하고 갈까? 라고 말하자마자 큐가 잡히네요 다치나면 그냥 롤체나 할게요 오케이 절차 한판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용병의 신을 할 때 꿀팁 초밥에서 일라우이를 먹으면 굉장히 좋다 4등 예상 일라우이 있죠 아 아 네 사소하다 이 정도야 사소합니다 와우 미쳤다리 사공 가버렷 자 퀸만 뜨면 되거든요 영혼의 리롤 지금인가 리롤 안 돌렸는데 퀸이 뜰 확률은? 어 네 없네요 오케이 도전 이게 실력 게임이거든 뭐든 그런 변이가 많아 감소 코고모로 깨도 되겠는데? 일단 한번 남겨놓죠 코고모는 도 글략가의 왕관 레벨 레벨업 레벨업해서 뭐 넣을게 있나? 다이아나 넣을까? 뭐 이렇게 가져 그냥 자신 있으신건가요? 이기지 않을까요? 이렇게 가면? 무조건 깰거 같은데? 일단 먹었죠 어? 자 가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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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만 나 좀 잘못 먹은거 같은데? 어 일단 이렇게 넣고 이거 그냥 쓸까? 탈익도 하나 고리 하나 지금 팔고 3사격에 일단 뭐 쓸게요 얼심 넣어 주는게 낫겠다 얼심 몬도한테 넣어주고 쌍발총을 쓸까? 카이사 팔고 용병 깨면 되거든요 어? 아 카이사 팔지 말걸 네 뭐 이렇게 가볼까 그냥? 뭐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? 뭐 아니란 생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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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? 아 아 아 아 아 ieni 어 아 uses 오케이 이렇게 해야겠다 뭐야 누구한테 죽었어 보임 어랍숑 안돼 비상 비상 아 인생 이거 어떡해 어 잠깐 초비상 어디코 어 일단 모르겠다 일단 이렇게 가자 드르륵 아하 오케이 좋아요 드른변이 하나가 빠졌구나 드른변이 하나 찾아야 돼 이러면 왜 자리가 하나 남나 했네 갱플 우르곳이 진짜 쓸모가 없구나 지금은 갱플 우르곳 팔고 강하술사 같은거 넣쳐 어 잠깐만 허허 어 일단 너 써라 모르겠다 어 한번만 더 써주면 어 이기는 탐 좋아요 드르륵 가버렸 돌변을 찾아야 되는데 어 안뜨는데요 너무 모르겠다 그냥 파이팅 그냥 뭐 응원해요 이기도록 그냥 빌어 그냥 빌면 될 듯한 어 잠깐만요 나 이길 수 있나 스킬 한번 더 써줘야 돼 카이사야 아하 오케이 가버렸 먹자 뭐 진키나 줄까요 잠그고 쓸까 어 카이사 어디갔어 여기있구나 스킬 써줘 드르륵 가버렸 아 도전자 그냥 도전자가 없구나 그럼 피오라 나오면 그냥 돌연변이 말자 하나 빼고 넣을까요 그게 나을거 같은데 와 시너지 뭐야 미쳤따리 피오라님 그 안계시나요 아하 오케이 이렇게 가겠습니다 굿 이제 저 할건 다했어요 그냥 기도하면 됨 이제는 그냥 기도하자 어 화이팅 드르륵 절대 안되지 가버렸 다음 턴이 끝나겠는데 오케이 그냥 응원하면 돼요 아하 이겼네요 아 너무 셌는데 덱이 어 여긴 이겼으니까 어 이 친구 죽었어요 너도 나만 났구나 하하하하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으 으 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